주여 험을 비옵나니 변미 가게 하시고 변미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잊지 못하게 하소서 주여 허벅된 말씀 듣고서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만두시며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이 손잡고 동행하여 주소서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